오늘은 2023년 6월 25일 통일전망대에 있었던 오토바이 탄 사람에게 공포탄을 쌌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재진건문소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에 있는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군사시설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미리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고 오토바이는 출입이 금지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정오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재진건문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검문소를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병들은 이들에게 규정을 설명하고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초병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출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초병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병들의 총기를 잡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초병들은 매뉴얼에 따라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번 발사해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죠. 검문소 초병들이 허가 없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려던 이들 남성에게 공포탄 두 발을 발사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민간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밑에 공포탄 탄피가 보입니다. 이 사건은 군 당국의 척절한 대응과 민간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갈등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남성들의 행위가 초병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초병들에 대해 포상 휴가를 내릴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통일 전망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망대로 금강산과 동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실향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분당과 갈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인식하고 군 당국의 역할과 규정을 존중하고 민간인의 안정과 책임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